2세대 1차, 홍보송과 패러티성으로 다시 모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콘닉 자판 그리고 다음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노님 고생하셨습니다 윤영씨는 어떻게 되었나요? 네 오늘은 정말 즐거웠어요 자노! 당신은 당신은 다메요 네 고맙습니다 자노 나고야만 고맙습니다 다메 네 자노상 3주의 버전으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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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도 가만히 가고 잠시 가장 형에게 장난을 많이 치는데 힘드네 다 뭔가 형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였고 형을 웃겨주기 위해서 한 거였어요 제가 마음만은 또 가장 좋아하는 형이니까 그렇게 잘 알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비트 오르다시오 하진메 마시데 僕은 아이콘의 새해구 차는 차는 차는です 僕が昨日 라멘의中で 卵卵卵卵을食べますけど 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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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린고じゃなくて 망고 망고 망고じゃなくて双子双子 僕とユニョさんは双子です 유년또차 유년또차 카카이 자랑군대 커피 자랑군대 훅 타고 훅 타고 でも 올해가 모쫄토 가꼬이 사소이 대수베 너 훑던 모래 위에 적힌 글씨처럼 그대가 멀리 사라져 보니 아 쌍둥이 괴물들이 공격한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해당 너무 많아가지고 아니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사순간 민감해 맞아요 무서워 갑자기 자고있을 때 자고욕인데 야 싸우지마 자고있을 때 나 한마디만 자고있을 때 내가 발짱소리를 딱 한 번이라도 내면 아잇 무서워가지고 이거 밀어붙아 차누가 잠이 좀 많이 얕게 자서 귀가 좀 밝더라고요 네 귀가 진짜 밝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차누는 막내이지만 형들을 가지고 있다 잡고 산다는 거 잡고 산다는 거 잡고 산다는 거 아 형 먼저 바이 바이 보 한 손 한 손 야 아 네 요새 굿 요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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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빅뱅이 형들 라스트 댄스 마지막 공연이었는데 소감? 슬펐어요. 슬펐어요? 뭐가 슬펐어요? 사실 준회랑 동영이가 생년이 돼서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요. 약간은 한편으로 소외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저도 빨리 성인이 돼서 한여러분들을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이 되면 뭐? 저는 술을 마셔보고 싶습니다. 어떤 술을 먹고 싶어요? 역시 한국인은 입술? 센스있네요. 네. 입술을 드셔보셨다는 건가요? 전혀. 찬우의 입술을 먹고 싶어요. 더러워. 영화, 영화를 보고 싶어요. 정말 명작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게 19금 영화들이 많아요. 정말 명작들이. 아직 못 봤기 때문에 성인이 되면 그 영화들을 한 번 몰아서 보고 싶습니다. 찬우는 가서 뽀로로 해보자. 뽀로로 해보자. 뽀로로 보일까? 아이고 애기. 아이고 승리. 별승 진출에 걸맞는 아주 아슬아슬한 그런 골이 나왔습니다. 호랄두 세리머니 살짝 했어요. 정찬우 선수가. 호랄두 세리머니죠. 이걸 제대로 하려고 했는데 윤영 씨가 너무 빨리 안겼어요. 도움이 있었어요. 유명한 호우 세리머니를. 지구가 있는, 빨리 안겨. 잘 됐어요. 근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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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준비된 선물 같아 자그마한 모든 게 커져만 가 항상 평범해 아... 금방 빠지네요 아직 안 빠졌는데 잊지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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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이번엔 오늘은 에이시 미달 아 기회타 나는 상동타임 와 닥터 고구도 봤어 우리 윤형자 오오 운행 실만 avan 우 제 운행 운행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